아, 좋다. 이거 깨끗하게 끝났는데 표정이 왜 그러냐, 어? 몰라, 기분이. 드러워가지고. 장소 때문이야? 하긴 나도 좀 그렇긴 그렇다. 드놈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 물명인 게 좀 찜찜하긴 하죠. 근데 말이다. 그 한명준이나 정마담 나도 꿈놀이야. 우리가 뭐 없는 놈들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꿈들끼리 승부한 거니까. 이제 모두 잊어, 어? 엠아. 예. 여기 지합 잘하냐? 예. 잘한다고? 흥분 나는데요. 오, 그래? 예. 아가씨도 이뻐? 아가씨는 아니고 아저씨인데요. 한번 받아 계시네요? 됐어, 이 자식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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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